엔하이픈 친구들의 지금도 뽀스레기를 갔지만 더 뽀스레기 시절이 있었잖아요. 뽀스레기 시절.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안돼. 일단! 저 누구야? 나잖아, 이거! 와! 태권도를... 와, 너 저런 거 입... 와! 대박! 진짜 어리다, 이때도. 그거 뭐야, 코물띠야? 거문띠. 거문띠야? 우와! 어떻게 해? 뭐 춤췄러... 오, 저때부터! 아, 저때부터!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그거 막... 열심히 한다. 하옹님이 올렸어요. 아, 너 데뷔하고? 귀여워. 너 처음 보자. 아... 아, 귀여워. 끼가 저때부터 장난이 아니네요. 태권도를 원래 약간... 숙끼가 없어서 시작을 했거든요. 아니, 근데 숙끼 없는 거치고 너무 즐기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너무 좋아하고 있어. 무대가 진짜 좋아졌어. 다음 사진에 또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. 짠! 오, 니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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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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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! 아니, 복붙이야, 복붙. 이제 똑같아요! 슬프다, 똑같아. 희망 엄청 가졌어! 근데 이거 어떤 사진인가요? 토큐도 우리 다... 샤이니 선배님이랑 댄서로... 그대로 섰던... 사진인 것 같은데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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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이렇게 샤이니 선배님도 안 웃는데 왜 웃을 거야... 아, 내가, 나머지 Spain! 내가 꼭 내가... 내가... 내가 왜 웃었대! 내가 왜 울었을 거야? 이거... 썰이 있는데, 엄마가 울어라는데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진짜 울었어 너 연기 잘하는구나 연기 잘한다! 근데 어머니 왜 그러셨을까? 눈에 띄라고 아마 하죠 아, 눈에 띄라고? 키 씨는 효자인 걸로 한 번 더 어머니 말씀 잘 듣는 그런 효자인 걸로 지금 또 친구 준비 와, 귀엽다 제이씨는 애기 때문에 진짜 귀여운 건 다 갖다 박았는데 지금은 약간 남성미 솔직히 같은 사람이란? 누굴 것 같아요? 선우 형 제이코 선우 하트, 하트 아, 맞아, 선우 아, 깜짝이야 찍은 거 아니에요? 네? 어제 그냥 잠자리 들기 전에 머리 이렇게 하고 너무 귀엽죠? 이때 포즈 한 번만 원샷 카메라 보고 한 번만 아, 어떡하지 근데 제가 이burgh tactics 진짜 그대로카나무 듣는 댄스 이게 웃으면 이렇게 저 때 Odes 이게, στο 여기, 여기 네, 그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아, 진짜 복부 시험 애들이 짠! kkk 오, 넉대인가 이 그렉 머리숱이 왜 다 돼? 어릴 때 좀 침을 많이 흘렀다 입을 되게 저 표정을 되게 자주 하고 있었대요 강아지하고 짠! 와! 났다! 이렇게 왔다! 아이레더 1승! 아니 근데 NF 멤버들 전부 다 눈웃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 웃을 때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파트 창문이 있어서 네 거기가 딱 해 뜯은... 해 떴을 때요? 질 때예요?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요 영상 있어 사진이 있어 왜 이렇게 왔다! 우동 어두운 분이 한 분이 계속해서 센터에서 계속 제일 많아요 드럼프 근데 잘생겼다 네 그린저도 잘생겼어 잠깐 일어나도 되나요? 아 잠깐만 아니야 너무 약간 앉아서 옷 보겠어 너무 귀여운데? 제발 그러지마 그러지마 너무나 안 그러지마 아 너무 귀여워 짜증내는... 짜증낼 것 같은데? 잘생겼는데? 잘생겼어 와 귀여워 근데 저 때부터 피규어를... 목소리 체크 몇 살이에요? 6학년? 6학년? 저 때 제가 슬럼프였어요 그래서 슬럼프가 안 되면 풍기 플러스 슬럼프 약간 막 혼자 울고 울고 짜증내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던 시기 제가 또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